아 오늘 이제 우리 모녀는 아침을 안먹고 아침경 정심 먹어요. 이제 남편은 아침 식사를 다 하죠. 아침 정심 저녁. 근데 이제 우리 딸 아점이에요. 아침경 정심. 제국 김치 떡볶이예요. 제국 김치 떡볶이. 돼지고기 하고 또 김치를 넣고 양파 많이 넣고 떡볶이를 한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하고 양파 가지 계란전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깻잎을 채 썰어서 양파하고 깻잎 감자를 채 썰어가지고 부친 게에요. 그리고 이제 머이 귀리밥이에요. 머이 귀리밥. 아주 먹음직스럽죠. 우리 여자들은 별로 많이 안먹어요. 그리고 이거 나같은 경우도 이 정도 한끼이면 하루종일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제일 한끼에서 두 끼 먹고 우리 남편은 이제 세끼 다 먹고 가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 남편은 빼창 마른데 비해서 저기 많이 먹어요. 맛있겠죠. 맛있는 식사에요. 아점. 우리 가족의 아점.